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수지과 골드콜렉터입니다. 제가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 아픈거지에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운동을 하여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캠핑용 여류와 펄프몰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펠릴 여류의 점성 테스트와 펄프몰드 방법으로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만들려고 한 작품은 스나이핑용 보관박스인데 크기가 좀 크고 제작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아 보다 더 간단한 분실방지용 추를 보관할 수 있는 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분실방지용 추는 사금탐사시 스포이드나 패닝접시가 물살에 떠나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한 무게추입니다. 보관 상자를 만들기 위해 형태를 3D로 디자인하고 디자인된 모형을 3D 프린터로 뽑은 다음 잘 정리하였습니다. 테스트로 처음에 자체 제작한 풀을 이용하여 점성 테스트를 하려 하였으나 자체 제작한 풀은 점성의 규준이 없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배풀을 이용하여 다시 점성 테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샘플의 점성 테스트에는 물 30g에 5개의 샘플의 도배풀을 각각 배합하고 종이 펄프를 13g씩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종이 펄프는 믹서기를 갈아주고 건조시킨 것이기 때문에 물을 적게 넣고 물의 양에 따라 어느정도 점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 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개의 샘플을 잘 섞어준 다음 점성이 어느정도인지 손의 압력을 이용해 눌러보았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로 느낀 점은 점성이 너무 많은 경우 클램프나 바이스로 압력을 주었을 때 압축이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미끄러짐이 생겨 종이의 압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개의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이번 샘플보다 풀의 양이 적은 아마도 2에서 3% 정도만큼의 풀이 포함되는 것이 제일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추후 샘플을 만들 때 전체 물의 양이 100으로 가정했을 때 풀의 양이 2에서 3% 정도면 작업하기 제일 좋은 샘플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종이가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 대형 믹서기를 이용하여 아주 곱게 믹싱하여 주었는데 믹서기가 힘이 좋아서 그런지 30초 정도 갈아주니 아주 곱게 믹싱되었습니다. 테스트로 신문지, 포장박스, 공책 등으로 샘플을 만들어 보았는데 색상의 차이만 있고 분쇄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테스트로 몇가지 샘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분실방기용 추후 보관함, 종이와 커피를 단계적으로 배합한 샘플, 스나이핑용 글개를 제작하면서 나온 톱밥 샘플, 테트라 포드도 추가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보관 상자가 부분적으로 이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영상을 빨리 만들기 위해 건조되기 전에 분리하여 그렸습니다. 건조를 어느정도 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분리하면 형태가 잘 나옵니다. 이상으로 펠릴 연료와 펄프몰드 제작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나머지 영상 감상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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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